여기서 만들고 있네 애들 성벽 안 만드냐? 성벽 키트 빨리 좀 조달해 빨리 뚝뚝뚝뚝뚝 뚝뚝뚝뚝뚝 지가다 진짜 얘네들 지금, 지금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겨라 아 아, 쟤네들이 지금 성벽 키트를 못 만들게 작업대를 계속 부수고 있구나 돌아다니면서 네 멀리서 만들고 들고 가야될 것 같은데 야 작업대를 좀 멀리서 만들어서 키트를 한 7,8개를 한방에 만들어 지금 성벽 키트 만드는 애들 있으면 좀 멀리 가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저 성벽 뒤나 몰래 가가지고 거기서 작업대 하나 만들어가지고 키트를 한 7,8개 만들어놔 나 오늘 계획에 이거 성벽 다 칠라고 이게 계획이었는데 쟤네들 때문에 완전히 작업이 지금 짱깨 두 명 때문에 아주 세명입니다 세명으로 늘었어? 아니 동맹한테 저기 민폐 끼치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러냐면은 동맹 성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저거 물 열다가 걔네들 또 따라 들어와서 또 고장 또 깐다고 괜히 민폐 끼치면 안 돼 애들이 워낙 많아서 들락날락 통제가 안 돼 한 두세 명이면 하겠는데 물어는 봐야겠다 한번 뭐야 여기 조금밖에 안 찾아라 한욱이 어디 갔지? 안에 들어가 있나? 성적 키트를 할 것 같은데 아 이럴 수가 아 여기 작업대가 있는데 있어? 아이고 예 근데 저는 만들 레벨이 안 돼가지고 어디 작업대가 있어요? 아 근데 또 짱깨가 뒤에 와서 다 푸셨어요 작업대 두 개 있었는데 아 나가가면 또 애들이 다 따라와가지고 여기 성 안에 막 몰래 몰래 막 만들어 놨었나봐요 근데 짱깨들이 이제 그것도 다 눈치채가지고 음 아니면 그러면 여기 하나 있는데 만들어서 만들어서 쟤네들이 작업대를 자꾸 부셔서 아예 키트를 못 만들고 있어요 성벽 키트라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작업대는 드셔도 카오가 안되네요 어 여기 작업대에 짱깨들이 잘 모르는 데 하나 있는 거 같아요 모르는 건지 냅두는 건지 접시 T-Tables TW 애들 쟤네들 쟤네들 우리 정착하면 몰살 시킬꺼임 조화 흐흫 진짜 몰살시켜버릴거야 숨도 못 쉬게 아야야야야야 폴라야 네 밥 없냐? 큰일나라 아직 있습니다 밥 드세요 이제 저도 이제 아냐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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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쟤네 다 죽여버릴거야 와 야 성도 키트를 못맞으니까 미치겠네 아이씨 응 아 좋을 줄 알았으면은 음식 더 가져올거야 아 일부러 씨앗 위주로 챙겼는데 여기서 여기서 하 이만큼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여기 안에 모여있는 것도 좀 그렇지 칠거면 이미 성벽을 다 치는게 나 야 야 어떻게 한두개라도 만들어와봐 성벽 키트 이거 한 열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재료가 지금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종체적인 난국이구만 아 진짜 한두놈 때문에 이게 작업대도 하나 만드는데 장작 열 개씩 들어가지고 그것만 쳐도 지금 얘네들이 부신게 지금 상당해가지고 얘네들이 칼이 칼질 한 번이면은 막 다 부서지니까 아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마 알겠습니다 야 그거 성벽 키트냐? 아 작업대야 작업대야 일단 작업대가 있어야지 아니 엽성이 수리가 안된다니까 어 키트 왔답니다 키트 왔어? 키트 왔어? 키트 왔어? 야 빨리 달라붙어봐 여기 이쪽으로 만들게 빨리 달라붙어 빨리 달라붙어 빨리 좀 와 재료 들고 있는 애들 빨리 와봐 뭐야 이거 무서워서 칼질을 못하겠대 와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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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만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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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린다 때린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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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새끼 때린다 저거 붙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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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옆에 칸 옆에 칸 빨리 붙어 붙어 성벽 키트 하나 더 붙어 성벽 키트 하나 더 붙어 둘러싸 저 새끼가 못 때리게 못 간다고? 왜 못 갈아 만들 자리가 안된다니 만들 자리가 안 돼? 여기 안되는 자리는 아닌데 어 안될테 아닐텐데 헉 그러면 그럼 위로 빠져 이거 잠깐 울타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울타리 한번 보게 지금 되냐? 지금 안 나죠? 어? 어? 가능해졌대요 어 그럼 일로 놔 일로 놔 붙어 빨리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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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러싸 뭐야? 뭐야? 안 돼? 그니까 한 칸 아래로 한 칸 아래로 해 어쩔 수 없어 어 한 칸 아래로 해 오케이 오케이 빨리 놔 빨리 놔 됐어 빨리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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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린다 때린다 저거 때린다 때린다 저거 저거 한 대밖에 못 때려 저거 됐어 예 저새끼가 아무리 딜이 좋아도 실수로라도 한번 때릴거 무서워서 저거 못 때린다고 저거 자기 카오 될까봐 자기 카오 되는 순간 저새끼는 끝장이거든 저 야 키트 또 있냐? 키트는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키트 또 있어? 키트 들고 온 사람 키트 이거 키트야? 아 제도 테이블이야? 빨리 여기다 놔 놔 놔 놔 붙어 다 애들 붙어 빨리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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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옆에다 붙여 아 키트 하나만 안나 보다 붙어 붙어 빨리 붙어 붙어 둘러싸 저새끼 못 때리게 봐봐 쟤 뒤로 빠지잖아 이새끼 X에 얘거든 얘 이놈이거든 이놈 한두 대 치다가 빠지잖아 우리가 붙어버리면 쟤네들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도 해주고 진짜 야 이거 보르네더도 진짜 얘 죽이고 싶을 거야 아 진짜 야 또 왔냐? 진짜 다 찢어버리고 싶대잖아 전부 다 하하하하 하나 왔어? 박어 지금 박어 나 지금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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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줘 붙어줘 오케이 또 왔냐? 성벽 성벽 키트 성벽 키트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가면 돼 여기까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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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벽 키트 아이씨 하하하하 야 빨리 빨리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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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아니 그게 놓지 말고 놓지 말고 심으라고 놓지 말고 빨갛게 돼가지고 한 칸 밑에다가 질게요 아 그래? 네 그 원래 있던 자리는 빨갛게 돼가지고 아 아께 아께 네 짓겠습니다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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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지웠습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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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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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 틈이 다 보이네 근데 뭐 들어오진 못해 들어오진 못해 이렇게 들어오진 못하는데 여기가 지형때문에 그런가봐 지형 지형때문에 아니 소 가지고 있어 니가 키워 나중에 달라 할때 줘 지형때문에 야 그리고 누가 그 성문 성문 키트 하나만 아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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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붙어 옆으로 붙이고 성벽 야 성벽 계속 온다 아 어디서 작업대 만들었나보다 야 어디 숨겨서 하나 만들었나봐 계속 오고 있어 자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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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짱개 이거 뭘 들고 가냐 또 빨리 놔 빨리 놔 애들 다 대기중이야 빨리 여기 또 안 지워져? 아 미치겠네 한 칸 내려 한 칸 내려 어쩔 수 없어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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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야 그리고 재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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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지금 이거 그거 하는거 같은데요 뭐 어 짱개가 이거 지워가지고 어 막을라고? 예 성 있는데다가 길막하는거 같아 이거 이거는 때리면 저 카오돼지 건설 안된거 이름 써있는거 보니까는 아마 카오 되지 않을까요? 이거는 그냥 부시면 되는거 아니야? 카오 된대요 카오 안된대 카오 아 안되는구나 어 이거 빨리 내가 집어야지 저거 들고 도망간다 진짜 더러운 새끼야 이거 아 아 진하다 진짜 쟤 이거 부서질거 같으니까 이렇게 집어가지고 진짜 더러운 새끼야 아 쟤 대단하다 진짜 아 아 지긋지긋하네 진짜 안돼 쟤가 떨굴 저거 어 성문 나 줘 성문 나 줘 성문 나 줘 성문 나 줘 아 놓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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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놓치마 저새끼가 주슬라 그래 저거 지금 성문 놓치마 아냐아냐아냐아냐 놓치마 놓치마 저새끼 따라오잖아 지금 우리 알고 이새끼 눈치 깠어 지금 성문인거 알고 따라오잖아 아 또 지웠네 이거 부시고 얘가 취소하려고 그럴 때 저희가 잽싸게 이거 들면은 저희가 먹을 수 있을걸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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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닌가 어 우리 편이 먹었어 됐다 됐다 아 야 이것들 진짜 한국인이면 인간 쓰레기다 진짜 아 근데 아까 아프리카 채창을 보니까 누군가가 네 중국인들 아이디 보니까 중국인들 맞는거 같긴 한데 한국인도 있다고 그러던데 네 한국인이라는 그런 루머가 야 야 때리지마 카우 대지 말라 그랬잖아 하이 내가 일부러 때리지 말라 그랬어 맨몸이라서 그냥 치신거 같애 야 성벽 다 준비됐냐 성벽 일단 깔자 어 하나 오는거 같습니다 야 다 붙어봐 다 붙어봐 다 붙어봐 다 붙어 일단 이쪽으로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재밌게 못때리게 다 모여 재료 들고 다 모여 다 모여 빨리 모여 오케이 붙어붓어붓어붓어붓어붓어붓어붓어붓어 됐고 성벽 하나 더 붙여 빨리 붙여 성벽 붙여 어 성벽 없어 예 오오 오 오오아 여기 빨간색 죽이지마 이거 우리 애들이야 방어탑은 있어도 소용이 없지 방어탑은 빨간색만 공격하는데 뭐야아 얘 왜 때려어 이거 왜 우리 애 아니야? 얘 방금 죽인 애 누구야 우리 애들인데 성벽이 또 왔냐? 성문만 있는 것 같습니다 성문만 어? 성벽키트 한 번 왔습니다 왔어? 자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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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성벽키트 왔어요 달라붙어 달라붙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빨리 붙어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애들도 붙어져 그냥 못때리게 지금 짱개들 없어? 어 갔나보다 없다 야 작업해라 그냥 작업해라 잠깐 한명있어 한명있어? 아 인데 인데 아잇 치지말라 자 성벽 왔어? 자 성벽 왔어? 아 성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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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쥬 성문 나쥬 성문 나쥬 됐어 성문을 박아야 되니까 성문을 여기다가 하나 놔주고 야 성문 작업 저기 재료가 뭐뭐 들어가지? 성문은 종이랑 목탄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미친듯이 해놔가지고 제가 좀 많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음 음 성문 좀 오래 걸릴려나? 성문 좀 오래 걸릴려나? 이게 되게 먼 곳에서 만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가서 받아와야 되나? 만들면 받아오고 만들면 받아오고 해야 될 것 같아 성문 놀테니까 작업 시작하자 성문 놀고 성문 강의 와 안나져 안나져 성문 성문 자리 성문 아 여기 지형이 진짜 그지 같네 성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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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군 성군 저쪽으로 가자 반대쪽으로 성군 죽이지 마 우리 편이야 어? 짱게 또 겐세인 오려고 뭐하나 들고 옵니다 또 솔져 넌 추방된다 자 같은 편이라고 임마 힘을 합쳐도 무지랄파네 에이 성문준비 저새끼 저새끼 씨가 나버렸어 성문 성문 뽀개버려 이거 야 그리고 성문 주워 저거 저새끼 성문 뽀개고 빨리 주워 빨리 주워 분명히 가운데로 떨어져 저새끼가 분명히 제가 주술준비 하고 있거든 네 제 지금 가운데 서있습니다 주술준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주워 바로 주워 바로 주워 아아 늦었다 누가 주웠지 누가 주웠냐 아 야 됐어 성문 만든다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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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만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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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나무 붙이고 통나무 통나무 야 통나무 없어? 잠깐만 이거 일단 빼야겠는데 통나무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통나무 보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밤이라서 너무 어두워 통나무 빨리 들고와라 지금 얘네 안 때린다 통나무 빨리 들고와 나무 구하는 데가 너무 멀어 인간적으로 이거 내가 일단 다시 빼놔야겠어요 통나무 구하러 어디로 가는 거지? 통나무 하나 왔어 아직 하나 하나는 안 돼 여섯 개 필요해 어 지금 두 개째 가고 있습니다 어 어 저 나무들 주워주세요 뭐? 아이씨 왜왜왜 아 죽였어요 피 있었는데 누가 죽였는데 하아 짱개 그 TW인가 뭔가 너 빨간색이야 지금? 네 빨간색이었어요 왜 빨간색 됐는데 몰라요 통나무 여섯 개 필요하니까 하나 더 오네 저기 두 개째 지금 하나 더 가고 있어요 농약 농약님이 들고 좀 키워봐 반대쪽에 가면은 나무가 이제 좀 살아났을라나? 이제 온라인 게임은 이런 게 참 무서운 거야 이런 게 진짜 뭐 자리 싸움 통나무 여섯 개 필요해 여섯 개 이게 지금 세 개 있는 거지? 아니 통나무 갖고 그러니까 묘목을 내들고 아 바오밥 지키고 있구나 바오밥 지키고 있어요 어 배고픈데 아 이게 식량을 캐지는 못하고 계속 많은 사람이 먹고만 있어가지고 회원님 드릴까요? 뭐 어 아 식량 나 있어 사과 파이 아직 하나 남아 지금 통나무 세 개 세 개 더 필요한데 어 세 개 더 필요해 세 개 근데 이 게임 내가 해보니까 쪽수로 다굴쳐도 잡기 힘들어요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막 빨리 다니면서 이렇게 묶여버리면 타겟팅이 굉장히 힘든 게임이야 타겟팅이 진짜 이게 찍어서 사람 때리는 게 뭐 라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라곤이 돼도 라곤이 되게 금방 풀려요 다른 데로 야 통나무 일단 갖다 부어라 통나무 갖다 부어 빨리 부어 어 여기 통나무 3개 나왔다 빨리 통나무 부어 다 왔어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 통나무 4개 모질라 4개 빨리 빨리 부어 빨리 부어 어 저 있는 쪽에 3개 있긴 한데 아 왔어 지금 통나무 왔어 애들 들고 와 지금 들고 와 다 멀찍이서 캐와가지고 다 멀리서 캐왔어 지금 네 그래서 오래 걸린거 저도 지금 엄청 멀리 왔는데 한 개 한 개 한 개 됐다 빨리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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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작 20개 구리 10개 아 철조각 있나? 굴이 없나 굴이? 장작이 금방 되는데 철조각 5개 30개 일단 성문 만들고 YOUN95 주개에 제가 넣겠습니다 야 가로동역에 누가 하나